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국의 아이들에서 댄스 머신 임시안입니다 댄스 머신! 이 규모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저거를 야 완주가 가능할까? 시완이 형이 생각보다 근력이 되게 좋아요 민첩학이라고 생각보다 시완이 형도 운동실력이 좋고 야 댄스 머신이다 어 댄스 머신!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이거는 예전에 배틀 한 번 아 좋았어 배틀 아 시완씨라 시완씨가 댄스 무당댄스 인상적이었거든요 한 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송중고 대결 잘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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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왔다 왔다 이뿌려 왔다 왔어 야 이제 신들을 부르네 아 왔다 왔어 왔어 aran 잘한다 잘한다 수모가 생각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저거를 다 완주를 해야 되는 거죠 야 완주가 가능할까 unst 출발 출발 눌러야 돼 . 누르고 출발해야 돼요 지금 본인이 누르고 1초라도 당기려고 저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출발됐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머리 내려야 돼요. 머리 내려야 돼요. 머리 내려요. 네 어 근력으로 바퉂니다. 어 슈환 어 파이팅 넘쳐요. 이야 슈환이 있다니 통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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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갔어요. 시완이 이런 모습이 있다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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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완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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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완아 어머 지금 약간 리키 같았어요 리키 리키 시완 리키 시완 시완이 원래 이런 아이였어요? 지금 재하 중에는 최고 기록을 내고 있습니다 시완 케빈도 이기고 모두를 이기고 자 이거 완주 안 했는데요 시완 욕심 냅시다 시완 완주 합시다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천천히 시완 천천히 자 시완 천천히 자 이거 시완 완주 하겠는데요 앉아요 네 됐어요 자 임시완 천천히 천천히 가보세요. 시완아 천천히. 네, 아까 말씀드렸죠? 5단계. 자, 시간 많아요. 시간 아주 좋아요. 자, 임시완 천천히. 천천히 됐어요. 천천히 천천히. 잡어! 천천히 천천히. 잡어! 탈락했잖아요. 시완, 시완. 탈락. 네? 기회가 된다면 꼭 완주를. 저 마지막 버튼을 못 누르는 게 너무 아쉬워요. 제야부터 현장을 쓰세요, 먼저. 네, 오늘 동순이가 너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먼저 시완 군이 복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네. 출발. 그렇지요, 바로 탑니다. 바로 타요. 시완 바로 탑니다.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요, 바운스 두고. 자,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탈락받아서. 바로 올라갑니다. 자, 13초 지났어요. 괜찮아요. 아, 빨라요,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아, 빨라요, 빨라요. 야, 이런 거 몰라. 이거 몰라. 시완 빨라요. 25초 경과. 여기서 빨리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빨리. 야, 여기가 빠르네. 드럼통이 빨라. 시완이 드럼통이 빨라요. 벌써 중간에 지나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시완. 드럼통이 굉장히 빨랍니다. 됐어요. 41초입니다. 오! 멋진 남자 시완. 아, 걸렸어요. 아, 걸렸어요. 오, 멋지게 남자답게 무릎 꿇지 않고 맞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맞았어요. 무릎 꿇지 않고 맞았어요. 시완. 들어가고요. 자, 1분 12초. 이제 2위 기록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완. 완주만 합시다. 일단 자신감을 제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완.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되고. 가리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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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제 잡죠. 이제 잡죠. 이제 잡고. 아직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졌어요. 탈락. 아, 그게 안 된다. 네, 그게 안 된다. 오,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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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